강서구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구청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했습니다. 강서구는 국가 애도기간 중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구민들의 애도와 추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. 합동분향소는 오는 11월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됐으며 추모를 원하는 구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구는 국가 애도기간 구청이 주관하는 축제 성격의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사고 발생 위험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안전한 강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